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리 조금만 이건 뭐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잘 나왔어 아 뭐 좀 뭐 이제 하실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예요? 가자 여기가 뭐예요? 근데 예약? 예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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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면 되긴 하겠다. 맛있어? 빨대인 줄 알고 이렇게 입술 대고 있었어. 나 이거 말했잖아. 빨대가 아닌데 이렇게. 내가 먹어봤던 염풍제 제일 생길 것 같아. 맛있지? 진짜 상큼하네. 이렇게 입술 대고 있었어. 내가 먹어봤던 염풍제 제일 생길 것 같아. 가라야되었나? 치킨 먹자. 한국식 치킨. 잘 적은 느낌이야. 맛있어? 소스? 응. 귀엽다. 여기 있어. 주물부터 한 번 먹을래. 밝은 느낌인데? 토랑꽃 느낌이야. 토랑꽃. 토랑꽃. 이제 잘하네 킴밤내. 아우 무서워. 상무 찾은 느낌. 여기가.. 상무 찾은 느낌.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같이 먹는다고 하냐. 생각보다 돼죽해. 2주차가 들어가야 돼. 퍼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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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네? 나 좀 별로일거 같지 않아 맛없어 마들렌을 먹을까? 마들렌 하나 더 으응 아휴 자르지 말고 그냥 커버 돌돌돌돌빼내야 크림이 찐득찐득한데? 마시멜로우 같은데? 오 그런거같애 좀 질겨 이건 뭐야? 나 맞을래 영상에 들어가지고 너가 좋아할 버터 시켰어 잘했지? 응 잘했어 삭제하지 말고 올려줘 먹어봐 먹어봐 크림이 맛있다 아니 이거 먹어보라고 오우 달아 오우 달아 너무 딱딱해 사탕이 안해 너무 달아 이 껍데기가 너무 예뻐 초콜릿 아니? 응 맞아 맛있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난 불호 옛날 케이크 위에 막 콧 장식 같은거 불안해 너 언제쯤 웃어? 진짜로 근데 하나씩은 안 찍었어 나 뛰어 안녕하세요 방금 잘 살 지가 너무 잘라보는게 그치킨이오 맛있구만 한국에서 후쿠칸박을 보면 맛없었는데 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뒤늦게 바랐는데 나이 들어서 크림 들고 한 거 볼 때 위에 진짜 제대로 안 읽을래? 아니 너는 왜 모른 척 읽어? 나야 뭐 플러스 알파잖아 딸기 모양이야? 아니면 그냥 색깔이 그런 거야? 크림이 엄청 들어있다 이거 3,800원인가 안 해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아 되게 부드럽다 아이스크림 맞지? 맛있다 밖에 할 말이 없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로로 찍고 있잖아 쟤가 제일 맛있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7시 8시 10시 бег고 지금 자세히 먹으러 온다고 하셨어요 8시 4시 몇시 노랗고 5시 3시 4시 3시 5시 5시 놀라운 진짜 이렇게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주문을 주문했는데 오늘의 주문을 주문했던 뱀뱀은 뱀뱀은 무지개가 있으니까 오늘의 주문은 이 뱀뱀은 뱀뱀은 무지개가 많아서 근데 이게 신기하다 한글루다 한글루 약간 감자 만다 전통은 무지개가 많고 박자마자 진짜 맛있어 맛있네 사냥하다 왔냐고 사냥하다 왔냐고 추워서 그래 추워서 너희 뭐 곰돌이야? 2천 어떠냐 2천 아 아 추우면 보일러를 켜 돈 좀 그만 아끼고 돈도 많이 밟으면서 뭐라도 흐흐흐흐 나는 왔냐 나는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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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거기서 봤잖아 넌 거기서 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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